다 벗은 거야 어머머 누드야 다 벗은 거야 미쳤나봐 아까 할아버지 있잖아 내가 뭘 본 거야 지금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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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카츠아니다 사스카츠아 저야 캘거리 이상 알바타로가 야 그 시골 가서 뭐하니 큰 데로 나와야지 사스카츠아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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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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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침내 마침내 건강검진 맛보고 탑하지? 엄마 이게 다 캠퍼스야 CK 최대 빌딩이네 최야 최 최씨야 그러니까 최씨야 찾아봐 CK 최 빌딩 한국사 이런거 같잖아 최씨 우리 이번 여행의 목적 태평양 바다에 발 담그러 왔습니다 우리 캐나다 횡단여행의 시작 그래서 다 슬리퍼 신고 왔어 지금 발 담그려고 저희 아무도 없을 때 결혼하기 전에 2007년에 왔었습니다 누드비치라 그래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때 지금 애들이 셋이 생겼네 여기 뭐가 되는건가? 양치식물인데 여기가 왜 누드비치냐 하면은 여기 바닷가에서는 옷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드비치에요 근데 여기 지나가면 클로징 리카이어드 비오드 디스포인트 여기 지나면 옷을 꼭 입어야 되고 여기 밑에는 옷을 안 입어도 된단 얘기에요 근데 다 입고 있어 걱정하지마 자 여기는 렉 비치 누드비치인데 누가 콘돔을 버리고 갔네 시작부터 흥미진진 한데 한국 사람들이 꼭 오는 필수 코스입니다 렉 비치 UBC 바로 옆에 있어요 누드비치 자 사람들이 있을까? 아무도 없을거에요 지금 추워가지고 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렉 비치인데 아무도 없어요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동민이 오줌만 싸고 가네 렉 비치인데 렉이야 아 여긴가? 여기 샌드 여깄다 샌드 비치 여기 샌드 있다고 이것도 누가 갖다 놓은거 같애 한포대씩 물어갖고 어? 한포대씩 갖다 놓은거 같애 누드비치 올려다가 무릎 퍽 나갔어 여기가 이쁘다 여기가 딱 여기가 이쁘다 여기가 딱 이쁘다 자 가서 서 봐 이리 찍어줘 별로 안난다 아빠한테 와봐 여기서 이렇게 쭈르르 한 칸씩 저 앞에 한 칸씩 서 경무가 맨 밑에 아니지 서진이가 맨 밑에지 너무 작잖아 그럼 그럼 똑같이 된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찍으려고 서진이 퍼스트 세컨드 플로어 아니 아니 여기 서구 경무기천 여진 뒤로 가고 너 여기 서구 어 서구 어 이렇게 어 그렇게 너 거기 서구 여보 그 뒤에 서구 가끔 가고 아들 어 엄마 안 보여 뭐야 여기 여기와 여기 아들 아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야 아 아빠가 아빠가 스마일 해서 이렇게 흔들어 아빠가 봐 이렇게 흔들어 아빠가 봐 점프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점! 하나, 둘, 셋, 점! 하나, 둘, 셋, 점! 하나, 둘, 셋, 점! 달팽이다, 달팽이다 달팽이다 여기 양치 식물 많아서 그래, 물 있어서 여기가 벤쿠버에요 오, 앞을 봐 얘들아 빌딩 어디서 나 앞에 보고 있니? 예 500m 한강 건너는 것 같네 개이다 개이들이야? 다 벗은거야 미쳤나봐 내가 뭘 본거야 지금? 야 얘들아 눈 씻어 눈 깜빡이고 눈 씻어 여기 데뷔 스트리트 여기 데뷔 스트리트 이게 뭔데? 여기 게이드 스트리트 여기 게이드 스트리트 오, 미쳤나봐 나 팬티를 입었다고 봤더니 안 입었어 미쳤나봐 여기가 데뷔 스트리트야 데뷔 스트리트 아 그래 이런 애들이 모이는 장소야? 응 아, 깜짝 놀랐네 경호가 재밌지? 뭐? 흥미진진하지 저 레인보우 저거 입잖아 나도 뭐? 티셔츠 저런 레인보우 색깔인데 못 입겠어 무서워서 아, 저게 그 게이 그런거야? 응 아주 흥미진진하지 대도시 경호가 저거 애들이 다 있다 진짜 아, 갑자기 고추 냄새나는 것 같아 흥미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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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길에서 대마추 피는 애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냄새나는 것 같아 나는 평생 기억에 남는다니까 중3 겨울방학 때 파리에 가서 저렇게 그냥 벗고 다니는 아저씨가 처음 보고서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냥 벗고 다니는 그러니까 여진아 괜찮아? 경문이 괜찮아? 끝 자, 다리 건넌다 라이언스 게이트 우리가? 어, 라이언스 게이트 왜? 라이언스 게이트 여기 라이언 보이지? 옆에? 라이언 와우 오쌰 아, 야 여긴 커패 여긴 무 듣다 영선 츠들 사람 восп Individual 라이언스 게이트 저야가 롤스, 벤쿠버에요 저녁 저게도 식당 많아요 뭐 뭘로 걔 망했어 아니 지금 길을 못 빠져나가서 일로 온거야 엄마가 뭘 봐봐서 맞지 아파 그러네 왜 그러지? 그게 짠물이랑 바닷물이랑 안 섞여서 그래 아니 민물이랑 바닷물이랑 어디가 민물인데? 여기가? 지금 강에서 내려오는 물이야 저게 이거는 바닷물이고? 어 바닷물 저건 바다 아니고 강이야? 어 강이요 프레이저 위버 유람선도 지나가잖아 이 밑에 크루즈 이거 내일 못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냐고? 아 일단 밥 먹으러 가야되는데 나가야돼 다시 이게 벤쿠버 벤쿠버 트래픽잼이야 이게 이게 안 막히겠냐고 길이 이렇게 좁은데 서울 걷네 서울 아 여기서 살고 싶진 않다 이 차 저 차 다 삐쿡거리는거지 지금? 이 차 저 차 다 삐쿡거리는거지 지금? 까마자 뭐야? 장님이야? 장님이요 장님 어머어머 웃긴다 쟤 다 비켜주는데 지만 안 비켜 다 비켜주는데 지만 안 비켜 전화기 쳐보고 있는거지 저거 뭐야? 변인상각? 아 토트럭 사고난걸 빼야지 우리가 빨리 가는거야 전화기 쳐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차가 오는지도 안오는지도 모르고 여기는 아보츠포드에 있는 페트로패스입니다 오늘 여기서 잘겁니다 오늘 벤쿠버 가서 유니버시리 보고 오고 그리고 다운타운 가서 랍슨스트리트 한번 보고 오늘 주말이라 차가 너무 많아갖고 밥먹으려다 못먹고 놀스벤쿠버 가서 밥먹고 지금 한남마트 가서 장보고 지금 시간 8시에요 벌써 하루가 다갔습니다 길에서 한 4시간 있던거같애 트래픽잼 길막혀갖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기름 넣고 여기 샤워있습니다 애들 오늘 트럭커 채우면 어제 샤워하고 오늘은 여기 아보츠포드 어젠 칠리왁 오늘은 아보츠포드 여기 페트로패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발전기 키우고 잘겁니다 아무도 없어 그리고 여기 주택가도 아니고 여기 가게에도 사람도 없고 상관없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힘들어요 운전만 해야되니까 내일은 벤쿠버 그 바닷가 가서 구경하고 아이고 잘 놀았어 아빠야 이 새끼야 아빠야 아빠 시끄러워 아빠 시끄러워 왜지져 까기 까기 알까기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지금 오목을 두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지금 서로 멱제를 잡고 있어요 지금 오목을 서로 빡쳐갖고 지금 어? 서진이 누가 이길거야 누굴 이길거야 아빠 이겼어? 졌습니다 지금 졌습니다 다시 해 어? 우리집 최강자 김경목이 최강자 김경목이 최강자 지금 여기는 코리아 벌스 캐내디언 어디 오목을 두고 있습니다 아악 끊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진거 같아요 이거 내가 캐내디언이 1승 했습니다 코리아는 술을 드셔서 지금 지고 있습니다 지금 벤쿠버 시간 1시 48분 사스카치한 시간은 2시 48분인데 지금 오목 두고 있습니다 얘들아 자자 지금 다 승부욕이 발동해 왔고 내가 다 이겼어 근데 여기서 이긴 사람 아빠랑 아는 거예요 소진아 왜 뭐 아니구나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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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만 두면 이깁니다 하나만 두명이 이깁니다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하나만 두명이 이기는데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하나만 두명이 지는데 졌습니다 방어를 했는데요 어디다가 둬야지 이길까요 김서진 선수 어디다가 둬야지 이길까요 지금까지 오목선생이었습니다 나 3 3 만들어 하나만 두면 쓰레쓰리 돼 말도 안되는 훈수를 두고 있는 왜 맞잖아 지금 가정을 파탄 내려고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다음을 막아야 될까요 김영목 선수 다음 어디를 막아야 될까요 너는 뭘 해도 져 뭘 해도 져 뭘 해도 져 어느 오목을 막아야 될까요 판이 작아서 오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겼다 지금 이미 4개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또 졌어 경호가 누가 이겼을까요 경호가 포기 김경우 저 어때요 지금 이거 한판을 이기려고 새벽 1시까지 앉아고 있습니다 이거 파이널이야 얘들아 그만 배수로 쏠려 라인 빨리 서진아 이겼어 너 아무네라도 그렇지 김서진 선수 아무데나 도도 이겼습니다 김서진 선수가 이겼습니다 가자 여기도 23%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제 알코다구 광어들이 막 앞으로 가고 있어 내가 가면 갈수록 저 앞에 움직이는거 보이나요 이거 다 광어들이여 새끼 광어들 이렇게 하면 나와 이렇게 하면 나와 밑에서 해도 다 나와 여기가 어묵 ött니 데 youth Bert 강웅 넗